오전 8시 반쯤, 궁평 지하차도에는 6만 톤 가량의 강물이 삽시간에 유입됐습니다. 너무나 순식간에 벌어져 무슨 일을 할 수도 없는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고 초반 차오르는 물줄기를 뚫고 필사적인 탈출을 하는 블랙박스 영상 모습을 조성호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도로인지 수로인지 분간이 어려울 정도로 누런 흙탕물에 뒤덮인 충북 오송읍 궁평 2 지하차도. 구조대원들이 반쯤 잠긴 버스의 보트로 접근해 실종자 수색에 나섭니다. 대형 펌프로 가득 찼던 물을 퍼낸 뒤에야 잠겼던 버스를 겨우 바깥으로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지하차도 인근 전신주와 컨테이너도 물에 잠겨 겨우 형체만 보입니다. 왕복 4차선, 터널 길이 430m 지하차도에 물살이 덮친 건 어제 아침 8시 반쯤. 한 차량이 지하차도에 들어서자 편도 2차선 중 한 차선이 물에 잠겨 있습니다. 차도 바깥쪽으로 나오자 두 차선 모두 빗물에 뒤덮인 상태였고 속도를 줄인 차량은 차오르는 물살을 해치며 겨우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물이 차오르기 전후 지하차도는 통제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들어오는 차하고 나가는 차하고 같은 차선이 이렇게 한 차선에서 역주행을 하니까 속으로다가 많이 욕을 했지요. 인근 재방이 무너져 밀려 들어온 물은 최대 6만 톤. 통제가 없어 그대로 지하차도로 향했던 차량 15대는 거대한 물살에 삼켜졌고 9명이 귀중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TV조선 조성호